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이나 또 미국 근처에 가서 제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가는 상품이 줄어드니까 우리가 운송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거든요. 특히 우리 자동차 등등 관련해서는 올 11월에 미 대선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로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승리할 경우에 우리 해운물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뭐고 그다음에 반독조법 규제가 강화될 거냐 이 부분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세계화 그건 미국이 더 이상 추구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무역 규모가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더 이상 세계화는 안 하니까 그건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이제 이쪽에 대해서 이제 어제 그저께 인터뷰를 여러 군데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자들이 관심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WTO는 이미 죽었다. WTO는 죽고 결국은 이제는 리저널 FTA. RTA가 지금 나오고 그것은 블록주의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끼리 잘 살자. 그래서 노스 오메리카 FTA. 그렇죠? 그다음에 아세안. 그다음에 EU. 그런데 동아시아만 이게 없어요. 한중일만. 그렇죠? 저는 이거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결국은 앞으로의 세계는 미국이 자극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그렇죠? 미국의 러스트 벨트에 백인 블루 컬러를 위해서 거기서 제조를 하고 거기서 조달을 하자. 결국은 우리 해운물류 쪽에 아주 안 좋은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욱더 강화될 거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대비를 해야 된다. 더군다나 경쟁법, 반독주법 규제 관련해서 CBR도 유럽에서 폐지되고 미국의 오스라 202라든지 앞으로 또 입항할 때마다 50달러씩 뭐를 받는다든지 중국의 이런 국영선사를 규제한다든지 중국산 철판을 쓴 선박을 규제하겠다.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더 안 좋을 거다. 저는 그게 왜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들이 우리를 골탕 먹인다면 우리도 그들을 골탕 먹. 그게 그들이 누구냐. 중국과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은 부자 나라다. 선진국인데 왜 우리가 도와줘야 되나.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을 막겠다. 결국은 알리테모의 중국발 전자상거래를 지금도 바이든든도 막을라 했지만 못 막을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트럼프는 이 부분을 또 강력하게 나갈 것이고 결국은 중국이나 한국이나 대만이나 이쪽의 물동량은 교수님도 그런 생각 가지시지만 늘지 않고 오히려 줄 수가 있다. 결국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해운물류 이런 산업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 깊이 있게 검토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생각하는 게 우리가 ILA법이라든지 또 미국 리쇼아링 그걸 추구를 하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이나 또 미국 근처에 가서 제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가는 상품이 줄어드니까 우리가 운송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거든요. 특히 뭐 우리 자동차 등등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미국한테 우리가 프리미엄 서비스 해주겠다. 한국의 제조 공장이 있어도 미국에서 제조하고 똑같다. 효과가. 우리가 항상 프리미엄으로 미국을 위한 배는 항상 스탠바이 상태로 두겠다. 그래서 항상 딱 매주 두 번씩 딱 가서 제자리에 딱딱 해주겠다. 주문 오면은. 그렇게 하면서 미국에 제조 공장이 많이 안 가야 된다고 봐요.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미국에 뭐 다 가버리면은. 이게 좀 큰 문제가 뭐냐면요. SK 최정은 회장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난주에. 이대로 가다가는 곤란하다. 이대로 만약에 트럼프가 돼서 ILA 그런 감축을 한다든지 뭔가 보조금을.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5조 얼마를 투자한대요. SK가. 그럼 지금 SK온 있죠. LG NSL 있죠. 그다음에 삼성전자 있죠. 그다음에 현기차 있죠. 그럼 이런 데서 지금 조지아주 미시간주 지금 애리조나주 많아요. 텍사스주.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조사해보니까. 그러면 이걸 내가 어떻게 믿고 5조 얼마를 투자하느냐 이거죠. 미국이 확실한 개런티를 안 하고 있는데. 결국은 제가 볼 때 미국이 저런 식으로 자꾸 나가면은. 한국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제조하는 거는 관세도 회피하고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이제 규제를 막는 거 하나인데. 거기 가서 과연 그러면 또 우리 입장에서는 또 회원 부동량 자체가 그 부분이 감소가 되니까. 저는 미래로 봐서는 상당히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포지션을 갈 거냐. 이런 건 굉장히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지금 오랜 세월 선장으로도 또 일하셨고 또 회기사 1급 회기사로 지금 계시고 있고요. 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로 이렇게 계시는데 정년퇴직을 앞두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저도 이제 굉장히 저도 작년에 배화해대 국제부역물류학과를 만 65세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올 2월에 이제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인천대학교 동무가 분류대학원의 외래교수로 있는데 제가 궁금하는데 방학이신데 어떻게 지금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6월 말에 마지막 수업을 했습니다. 상법 총칙 상행위 수업에서 학생들이 하여간 최고 점수를 줬어요. 한 10명 되는데 다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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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대단하십니다. 기분 좋게 이제 마무리를 했고 사실 이제 공급망 이슈가 한 5월 달부터 크게 문제가 됐었는데 7월 17일 날 국회에서 해상공급망 불안정 해소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크게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그걸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오랫동안 해왔던 선박건조금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책도 여기 있는데. 굉장히 전문 분야인데요. 이 연구 지금 53회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 깊이 있는 분야인데요. 한 11년에 1년에 4번씩 했으니까요. 한 11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년퇴직하니까 또 이게 또 모임이 잘 안 될 수 있어서 이것도 이제 사단법위를 하려고 지난번에 이제 발기인 대회를 했고. 그다음에 바다공부모임이라고 있습니다. 한 980명 들어와 있는데 2020년 9월 달부터 우리가 팬데믹 때 이제 시작을 했었거든요. 이번에 162강 마쳤는데 그 모임도 이제 좀 창립총회를 열어가지고 사단법이나 해서 좀 더 조직적으로 여러 사람이 이제 주인의식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정년퇴직하면서 뭐랄까 조금 처리해야 될 부분들을 좀 급한 건 이제 많이 또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교수들이 자기가 그동안 뭐 한 20년 30년 해오던 것이 또 후임 후배 교수들한테 이게 연결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해상법은 분야가 작아가지고 어떻게 되나 많이들 또 걱정을 했습니다. 변호사 시험에 이 해상법이 안 나오다 보니까 연세대학교 서울대학 외국어 대학 이런 데는 전부 다 해상법 교수 후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없어져 버렸는데 우리 고려대학만 서울에 남아있는데 지난번 우리 고대 교수회의에서 다행스럽게도 교수님들이 또 해상법 교수를 뽑아주자 고대에서 우리 고대가 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 뭐 김인영 교수가 또 업계하고 연결도 잘 되고 하니까 해상법이 전통이 이어지도록 하자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도 고대가 너무 고맙고 우리 업계로서도 안도하고 또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상법 이제 후임 교수가 장차 뽑힌다는 그 결정을 받은 게 최근에 가장 기쁜 일이라고 또 생각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명예교수로 또 초대가 됐습니다. 아, 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 우리 본부에서 김인영 교수를 명예교수로 승인한다. 아, 예. 진짜 그건 진짜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제가 종신적이니까 고려대학교 법대 전통의 법대 명예교수로 쭉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아, 그건 진짜 어떻게 보면 김인영 교수님 개인 인생에서도 축복받는 일이고 또 저는 이제 해상법을 제가 높이 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예전에 물류기업에 있을 때 모든 그 물류 크레임 이런 거를 제가 담당해서 소송도 해보고 다 우리나라 해상법 로폼 대표 로폼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분들하고 많이 이제 교류도 했었는데 되게 중요한 분야인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상법만 자꾸 치중을 하고 해상법 쪽을 이렇게 사라진다는 게 저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분야거든요. 외국에서 특히 영국이나 미국이나 다른 이런 싱가포르 이런 나라에서는 일본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건데 한국에서는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해상 변호사가 300명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40명이거든요. 싱가포르 300명. 그 적은 나라가. 네. 우리가 너무 적은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해상과 관련된 법률 문제는 자꾸 외국에 영국이나 싱가포르이나 홍콩에 자꾸 이제 어존을 하는. 상사 중재가 그렇지 않습니까? 중재가 다 우리나라에서 안 하고. 연구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해상 변호사 수가 적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려대학에 와서도 우리 경쟁력이 있는 해상 변호사를 키우려고 노력을 했고 이제 고대에서 해상 변호사 된 학생 수가 15명입니다. 꽤 많이 배출이 됐는데 앞으로도 이제 해상법이 더 발전해서 우리가 중국 또 홍콩 싱가포르가 경쟁할 때 반드시 우리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해상법 로폼의 대표 변호사님들이 여러분 계세요. 몇 분 계시는데 우리 김인영 교수님은 그런 법률적인 그런 분야의 깊이도 있지만 일단 대학에서의 해상법 교수로서는 거의 독보적으로 지금 20여 년간 이렇게 활동을 해오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 해운업계 또 해상법 또 법조계 그리고 물류업계의 아주 저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산이 이번에 정렬퇴직을 하지만 우리 교수님께서 명예교수로 계속 또 일을 하실 거니까 더욱더 우리 후학양성 그리고 해운업계 또 물류업계 또 이런 또 글로벌 협력관계 이런 쪽을 또 잘 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대학에 해상법 그리고 또 선박건조법 또 물류법을 전공하는 교수들이 있어야 힘이 생깁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에는 특히 조선 이렇게 둘러보면 조선과 관련된 경영이나 법을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저를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한 거죠. 산업구매는 큰데. 네. 백압을 해 줘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수들은 큰 특질이 있습니다. 우리 교수들은 뭘 뭐랄까 연구 용력을 주니까 연구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궁금해가지고 학문적으로 미리 앞서서 다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연구해 둔 것이 나중에 산업계에서 필요하면 바로 나가서 설 수 있다는 점에서 참 교수의 존재는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해운이나 조선 분야에 이런 사회과학 쪽의 교수가 없다면 굉장히 큰 비용이 들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한진해운 사퇴 났을 때 그 한진해운 선주들하고 내고를 했지 않습니까 용선력 깎는 내고 할 때 미국 변호사들 채용해가지고 해서 이제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뭐 좋은 결과가 없었죠. 반드시 우리나라 해상 변호사나 또 해상 교수들이 전문성을 갖고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하지 못했던 것이 아주 단적으로 우리가 그런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인영 교수님이 해상법 쪽에 이제 권위자이시고 오랫동안 연구도 하시고 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교수님들이 훌륭한 분들은 많지만 실무에 밝고 실무 경영과 연결된 분들은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외국에서 그냥 학위 받으셔가지고 유명한 미국의 대학이나 이런 데서 한 곳만 계시지만 우리 교수님처럼 선장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 해기사 1급 이런 것도 갖고 계시면서 해운업계 또 해양수산부 자문위원 이런 많은 활동을 기업들하고 같이 협업하면서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제 해운산업과 물류산업에 살아있는 어떤 이런 자양분을 공급해 주신 분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교수님의 지난 오랜 행적이 저는 굉장히 높이 사회되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존경스럽고 앞으로 교수님께서 이제 명예교수로 계속 또 일도 하시고 후학도 양성하시면서 좋은 이런 지도도 해 주시고 멘토릭도 해 주고 또 우리 해운산업 또 물류산업에 또 해상법에 또 많은 또 이렇게 영향과 또 좋은 이런 조언을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업계가 저를 또 많이 찾아주셨고 아껴주셨고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날 그래도 고려대학교 해상법 교수 김인영 교수가 어느 정도 좀 성장했고 기여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명예교수로 있으면서 아직 후임 교수가 없기 때문에 몇 년간은 또 제가 해상법 교수로서 또 연구도 하고 또 칼림도 쓰고 또 바다 최고의 과정도 또 끌고 가야 될 것 같고 또 열심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이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로지 브릿지 크게 앞으로 번창하기 바라고요. 저도 이제 후원자로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영 교수님. 감사합니다.